안녕하세요. 미슈영입니다. 먼저 장면을 해볼까요? 제대로 들리셨나요? 이번엔 남편인 제이가 축구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인 글로리아의 아버지로서 오해받아 시무룩하게 있는 것을 보고 글로리아가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기운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의 글루미 구스는 슬랭으로 어두운 슬픈 혹은 우울한 일 뜻하는 글루미와 거위 구스가 합쳐진 합성어로 슬프고 우울한 사람을 말합니다. 줄여서 글루미 거스라고도 합니다. 예를 볼까요? 글로리아 왜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어? 글루미 구스는 습관적으로 우울한 사람을 말합니다. 글루미 구스는 시무룩하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미슈영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글루미 구스는 슬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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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루미 구